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에 시티칼리지의 프로그램 다이렉터,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짜고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다른 학교나 인터넷 그리고 책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반려동물을 위한, 훈련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 놀면서 하는 교육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학교에 오셔서 재미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저희 병원에서 그리고 제가 트레이너로 행동 전문 상담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시티칼리지 출신의 김성진 트레이너인데, 일로 와보세요. 네,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의 동물병원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김성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고요. 시티칼리지의 좋은 교수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좋은 경험과 좋은 인연을 맺어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래 이 친구가 저랑 하면서 말을 되게 잘하는데 영상을 촬영하니까 지금 조금 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김성진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도 시티칼리지에서 배우고 지금 정말로 좋은 반려견 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김성진 트레이너처럼 좋은 반려견 교육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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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